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작업표 시절에 있는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빈번하게 쓰이는 기능이 검색 기능이죠. 아래 검색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검색 윈도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검색 윈도우를 이용하면 다양한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96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IB96과 관련된 문서나 파일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내 컴퓨터의 위치 경로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검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 웹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웹에서 검색한 여러가지 결과들을 보여주죠. ibcomputer교육.com, 온라인 강좌, 엑셀, 채널, 교육, 여러가지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우측에서는 IB96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튜브도 나오고 웹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분류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누르면 IB96과 관련된 앱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문서라든지 설정, 폴더, 사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따로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윈도우를 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빙버튼이 나오게 되죠. 요즘 최고의 이슈인 챗GPT를 윈도우에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빙버튼이 되겠습니다. 보통 바탕함에다가 파일들 많이 꺼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을 경우에도 파일 찾는 데 한참 걸리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크롬이나 엣지 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여시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굿헤어 이런 브라우저를 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검색창에 클릭하신 다음 인터넷 검색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차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웹 검색으로 보여주게 되죠. 관련 주라든지 화재, 보조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실제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웹 브라우저로 검색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빙 버튼이 있죠. 우측 상단에 빙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빙이 실행되게 되고요. 대화창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가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는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ChatGPT에서 채팅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게 되겠죠.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 ChatGPT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답이 나왔는데요. 미중 대립, 기후변화, 디지털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다양한 번역 앱들이 출시가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 기능으로서는 이 ChatGPT를 따라올 만한 게 없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다양한 업체에서 번역 어플을 내놓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ChatGPT가 단연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번역해주세요 라고 입력을 할게요. 영어로 번역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앞서 나왔던 이 내용을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긁어주고요. 복사해서 여기에 번역해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금방 복사한 내용 붙이겠습니다. 전송하겠습니다.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번역의 품질도 현재 출시된 번역 앱이나 번역 서비스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검색 기능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윈도우 이용 시에 가장 중요한 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에서 글꼴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이용 시에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치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글꼴이라고 있죠. 글꼴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설치하려면 끌어서 놓기라고 나오죠. 글꼴을 끌어서 이 위에 놓기만 하면 글꼴이 설치가 되고요. 그렇게 설치된 글꼴들은 아래쪽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글꼴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글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거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글꼴의 버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의 크기도 여기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 글꼴 크기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글꼴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글꼴을 구입하시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래서 보통 무료 글꼴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무료 글꼴은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눈루.cc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자체라든지 기업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들이 전부 모여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글꼴이 있으시면 해당 글꼴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그 글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항상 라이센스 확인을 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영독군 전용 서체는 영독군에서 무료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서체죠. 영독군 전용 서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왜곡이나 변형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요약표에 보시게 되면 사용 범위가 나와요. 인쇄, 웹사이트, 영상, 포장지, 인베딩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 대신 CI나 BI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죠. 이 라이센스 요약표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본인 사용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다른 서체들도 전부 동일합니다. 라이센스와 라이센스 요약표가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을 때는 눈누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폰트도 있고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야죠.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영덕군 홈페이지로 와서 여기서 다운받게끔 되어 있죠. 영덕군에서는 4가지 서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네요. 그 다음 대개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죠. 여기서 서체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서체들이 있죠. OTF와 TTF가 있죠. True Type 폰트와 Open Type 폰트가 있는데요. Open Type 폰트가 더 좋긴 하지만 지원이 안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범용적으로 쓸 때는 True Type을 쓰시고요. 좀 더 고해상도로 퀄리티를 요구할 때는 OTF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True Type으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됐죠. 여기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고 폴더 열기 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가 열리고요. 여기에 다운로드 된 폰트가 보이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그냥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된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워드 프로세서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폰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장 열어봤는데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썼죠. 그 다음에 편집 들어가시면 글꼴이라고 있죠. 글꼴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설치한 글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글꼴 목록 눌러보시면 여기에 영덕 스노우 크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서체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질을 결정할 때 이 서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활용해 보세요.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배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배율을 잘 지정을 해 두시면 눈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요. 화면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죠.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배율을 잘 설정을 해 두도록 하세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율 및 레이아웃이라고 나오죠.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율과 디스플레이 해상도인데요. 보통 디스플레이 해상도로 많이 조절을 하시는데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권장에 맞춰 두도록 하세요. 제일 깨끗하게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절을 하시게 되면 글씨가 깨끗하지 않고요. 지저분하게 나오죠. 크기는 키울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사이즈는 배율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권장에 맞춰 두시고 배율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권장이 있죠. 권장 상태는 기본 사이즈고요. 여기서 배율을 더 높여 볼게요. 150%로 올려 봅니다. 그러면 글씨 크기라든지 화면 레이아웃이 다 커지게 되죠. 좀 더 키워 볼까요? 175%로 키워 봅니다. 그러면 글씨나 아이콘도 전부 커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상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배율만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그대로 권장 사항이고요. 배율만 키워졌죠. 그리고 지금 배율이 175%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모니터나 컴퓨터에 따라서 35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율로 키우게 되면 글씨가 뿌옇게 나와서 불편한 것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끗한 상태로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문서 작업 같은 걸 하실 때 화면이 가로로 돼 있으면 문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서를 하나 열어봤는데요. 화면이 가로로 넓을 경우에는 세로는 짧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문서 작업할 때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문서 작업 시에는 디스플레이를 돌려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디스플레이 방향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세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문서 작업 시에는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화면이 가로로 돼서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를 돌려놓고 쓰시면 되겠죠. 모니터 구매 시에 사양을 보시게 되면 피벗이 지원되는지 그 여부가 써 있습니다. 피벗 기능은 모니터를 가로 세로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피벗이 지원되는 모니터를 구입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릴 때는 언제든지 디스플레이 설정 가서 가로로 돌려주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배율 및 레이아웃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컬러와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사용자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니터죠. 모니터에 모든 정보가 나오고 그 모니터를 보고 모든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직접 보이게 되는 모니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모니터의 컬러와 밝기만 제대로 조절을 해주셔도 이용에 불편이 없어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밝기와 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밝기가 나오죠. 기본 디스플레이 밝기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너무 어두우면 밝게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밝기를 최고로 올려서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이 경우에는 모니터에 무리가 갈 수가 있죠. 90% 이상은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을 올려서 100%로 놓게 되면 모니터 수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 야간 모드가 있죠. 이 야간 모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블루 라이트를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 경우 밝기는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 컬러도 전체적으로 노란 계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보고 있으면 별다른 차이는 느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HDR은 켜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모든 컨텐츠가 HDR을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HDR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고요. 또 모니터도 HDR을 지원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죠. HDR은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고급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급 디스플레이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 어댑터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색관리라고 나오죠. 색관리로 들어갑니다. 이 색관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 모니터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색관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보정이라고 나오죠. 디스플레이 보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스플레이를 보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또 다음 누릅니다. 감마 조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모니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감마가 너무 낮은 상태, 너무 높은 상태, 적당한 감마 값이라고 나오죠. 지금 화면이 이 적당한 감마 값이 되면 눈으로 보기에 가장 적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 있는 작은 점이 최대한 안보이도록 슬라이더를 이용하라고 하죠. 좌측에 있는 슬라이더 값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중간에 하얀 점이 최대한 안보이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게 되면 지금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됐죠. 자, 그 다음 또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밝기 및 대비 컨트롤은 모니터에서 직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모니터의 하단이나 또는 우측에 보시면 밝기 조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니터마다 다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조정 방법도 다 다르죠. 자, 그런 것들은 모니터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눌렀어요. 여기 보시면 너무 어두운 상태, 적당한 밝기, 너무 밝음이라고 나오죠. 적당한 밝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다음 누릅니다. 아래에 보시면 셔츠와 겉옷이 구분되고 X 표시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디스플레이 컨터를 사용해서 밝기를 높이거나 낮추라고 하죠.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X 표시가 있어요. 이 X 표시가 최대한 안 보일 때까지 모니터에서 밝기 값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모니터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음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 조정 방법이죠. 대비가 부족, 적당한 대비, 대비 과도죠. 다음 누릅니다. 아래 전부 설명이 나오니까 그대로만 이용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대비 컨트롤을 이용해서 셔츠의 주름과 단추가 나타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비를 높이라고 하죠. 대비를 높인다는 것은 검은색과 하얀색이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여기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확실히 대비가 되게끔 나오게 되죠. 그것을 잘 보고 대비값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누릅니다. 색 밸런스 조절이죠. 밸런스 조절을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의 음영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누르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회색 막대에서 색조를 제거하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좌측과 우측 부분이 밝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의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막대에 좌측과 우측이 동일한 색조를 가지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RGB 컬러의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좀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비슷한 밝기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그러면 이전 보정과 현재 보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정 누르면 이 상태고요. 현재 보정 누르면 이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디스플레이의 컬러와 밝기를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정을 해서 이용하시면 눈의 피로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더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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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